열심히 살았다. 쉬지 않고 살았고요. 놀지 않고 살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만큼 벌써못자노 내가 살아온 만큼의 내가 열심히 한고의 만큼에 대해서 크게 따라오는 덕이 조금 사실 덜했고 뭔가가 조금 덜했어.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 엄마야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했는데 뜻대로 뭐든지 안 되니까 그게 8자고 48자다. 엄마야. 그래도 엄마한테 다행인 것은 돈을 주고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풍파가 많아야 돼. 사람 가지고 상처가 많아야 돼. 내 거 주고도 요거도 먹는 사람 있지? 다 졌는데도 뭐가 돌아오는 말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뭔가 계속 인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분명해요. 근데 내가 뭐 거짓 없이 살았잖아. 맞잖아. 엄마 한 점 부끄럽지 산 사람이다. 그걸로 엄마가 위안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점이 하나가 큰 거 하나만 해결하면 좋아요 소리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큰 거 하나 해결할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엄마가 근데 고비고비해 산 넘어 산 뭐 고개 넘어 고개가 지금 계속 들어있는 형국이에요. 삼재 때는 뒤로 넘어져도 이가 나간다잖아. 근데 삼재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삼재 때도 많이 하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생일 달에도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고 뭐 9수 전에 7수 전에 쌍수의 나이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알고 대처하고 넘어가셔야 될 사람이세요. 알겠죠? 가정이 있으세요? 네. 이제 가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남자 품 안에 살 수 있는 여자는 못 돼요 엄마야가. 그래서 뭐 우리가 꼭 남자가 생겨서 잠을 자야지만 애인은 아니거든. 말을 통할 수 있는 뭐 그런 남자친구라도 사실은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 누구 있으시죠? 네. 근데 그것마저 없었으면 엄마가 속 터져 죽을 뻔했다. 있어야 된다. 근데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있는데 왜 애인이 있어요? 웃기잖아. 근데 엄마는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있어야지 내가 정신 건강이 좋다. 이래 소리가 조금 많이 나와요. 장사하세요? 네. 무슨 장사하세요? 생선 장사. 생선 팔고 있어. 근데 장사가 안 되지는 않아. 근데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 왜? 지금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요. 잘 된다는 사람이 있어? 없다 엄마. 나라가 망조라. 백성들이 다 힘들고 있다. 근데 변동수가 조금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뭔가 옮긴다든지 뭐 직종을 변경을 한다든지 생선을 팔다 갑자기 고기를 판다든지 막 이럴 수가 있어. 아까 뭔가 변동수가 들어오는데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식당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아직. 워낙에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궁금해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그냥 넘어가겠거든. 올해는 그냥 그냥 넘어가겠거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 올해는 그냥 그냥 넘어가는데. 올 거의 끝났어요 할 때쯤 이제. 네. 이제 올해가 거의 다 가가지고 이제 내년이 다 왔네 할 때쯤 해가지고 그때 뭔가 조금 변형이 들어와요 엄마.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른 걸 하더라도 조금 하겠어. 아니면 내가 기준에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 또 플러스가 된다든지 뭐가 하나 생기기는 하겠어요. 근데 언제 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자리 잡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 남들은 그냥 그냥 해도 잘 된다고 하는데 엄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리라도 어느 달에 어느 날에 어느 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내가 시작하는지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 네. 근데 동생이 의지가 많이 된다. 엄마한테.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의지가 되지만 심적으로도 의지가 많이 되고 동생이 아니라 무슨 친구자 파트너자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는데 재주많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서 하려면 엄두가 안 나서 손도 못 대게 했는데 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다행이다 그래도. 이내 덕이 없는 건 아니다. 그거는 내 동생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옆에 붙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엄마 포기인 거다. 아 근데 속이 새카매요. 그래서 어디 가서 소리라도 팩 질러야 될 것 같고 바다 보고서 뭐 산 보고서 막 한 번 막 엉망 울어야지 조금은 내려앉을 것 같아. 그만큼 쌓인 게 너무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 엄마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 남한테 허튼 소리를 못 한다. 힘든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 쌓아두고 산 세월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찬 것 같아. 네. 맞아요.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냥 맨날 눈물만 나는 것 같고. 이만큼 힘들었을 때 그거를 해결을 했으면 씻어가면서 풀어가면서 살면 되는데 계속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라서 이제는 조금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잡아야 되는 게다 엄마.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누가 알아주려고 우리가 잘 살고 열심히 살지 않아요. 내 혼자 보람 느끼려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 열심히 살았다 인정해줄 텐데.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엄마. 네. 꿈도 좀 많이 꾸죠. 엄마도 그런 꿈도 조금 꾸어야 되고 사람 보면 느낌이 와. 촉이 좀 좋아야 되고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지나가면 참 좋겠으나.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도 같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내가 그러니까 의심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편치가 못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안 옮기고 그냥 이대로 지금 하던 일을 그냥 꾸준히 해도 돼요? 아니 근데 뭐가 하나 생기기는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더라도 뭔가 다르게 예를 들자면 지금 생선 가게만 하고 있었는데 뭔가 하나가 또 생긴다든지 이걸 가지고 다르게 돌려가지고 납품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무슨 의용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생선을 가지고 매운탕 가게를 한다든지 생선을 가지고 횟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변형될 일은 조금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이것만 가지고가 지금 답답해서 마음이 사실 떴거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야겠다고 지금 이렇게 좀 일어서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운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래 열심히 사는데 뭘 해도 안 되지는 않을 거다, 엄마. 진짜 몇 년 전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지쳐서 그래, 지쳐서. 또 삼재잖아. 나가잖아, 올해 삼재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엄마. 근데 내가 우디 따라주지 않는데 계속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도로함이 다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풀릴 수 있는 운기가 오고 있으니까 다시 마음 잡고서 일어서시면 괜찮을 것 같아. 장사하는 거는 잘 알아보시고 엄마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해도 내년 정도? 올 다 거의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달이잖아요. 6월이니까 음력으로. 9월에, 10월에. 이때쯤이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게 뭔가 돌아감이 보여져.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에 하려고 해도 힘들 거야. 예를 들자면 가게 자리를 찾을려도 내 자리가 안 나올 거고 뭔가 막 움직여도 내 마음대로 왜 이게 또 안 되고 막히지 할 텐데 그때 해가지고 움직이면 아 이렇게 저렇게 술술 풀리는구나 그 소리가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렸다 그때나 해가지고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이랑 계속 꾸준히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 동생 없으면 혼자 못해.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 전에는 가게가 두 개였는데 엄마가 하고 제가 옆에서 하고 왔는데 이제 엄마가 연세가 드셨어요. 이제 안 하시고 그 가게를 이제 저희 동생하고 같이 하게 됐거든요.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혼자 부족해서 못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써 내가 의지를 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그런 가게예요. 이 가게는. 놓치지 말아라 동생 근데. 엄마한테는 귀인짜다. 그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편집해 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애들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내 딸이 학교 나을 때부터 굉장히 뭐라고. 그냥 나가서 말짓은 안 하는데. 근데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애기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애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 하나도 내가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성에 차야 되고 내가 해결을 해야지 그다음 거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애기거든요. 같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몇 살 먹었어? 스물다섯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 집에 삼재가 둘이면 하나 죽는다 그랬다. 아가도 삼재다 맞지? 아빠도 삼재. 아빠도 삼재가. 아빠도 돈 가리거든요.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다. 이 집 친구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다. 엄마 근데 이 애기 자체는 재주가 사실은 많이 있는 애기거든요. 얘 못하는 거 없어요. 엄마 이 애기가 그래요. 특별하게 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스타벅스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원래 뭐 했는데? 원래 계속 집에서 그냥 놀다가 계속 작년까지 놀다가 올해부터 작년 9월부터 그냥 근데 이 애기가 떠나야 되거든. 집을? 어. 몰래 떠나서 살아야 돼.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살 애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독립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저희가 사는 것이 원래 이제 시골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애들이 자꾸 이쪽으로 나오자고 해서 제가 애들만 데리고 나왔고 아빠하고 할머니하고는 거의 살고 있어요. 이 애기도 사실은 내가 지금은 따로 나와가지고 혼자 독립해가지고 가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다가 들을 애기도 아니고요. 맞아요. 아빠가 말한다고 들어줄 애기도 아니고 그냥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줘야 돼. 근데 이 애기가 엄마 욕심이 없는 애기도 아니고요. 뭔가 끈기가 없는 애기도 아니야. 내가 해야지 하는 걸 해야 되는 애야. 야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거 그만하고 어디 회사 취직하면 야 안 할걸. 근데 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열심히 잘해봐. 엄마가 뒷받침해줄게 하면 너무 고마워할 거야. 애는 착하고 괜찮다 엄마 근데. 착하고 이쁘고 그러는데 아우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어떻게 속을 썩이는데. 고등학교 때도 학교로 가면은 아빠가 아침에 데려다 준 꿈에는요. 1교시만 하고 그냥 와요. 근데 엄마 그거를 알아야 돼. 얘 가요.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따돌림을 조금 당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너만 빼고 우리끼리 할 게가 아니라 너도 같이 하면서 은근 얘를 조금 이렇게 빼는 게 있어. 그래서 얘가 거기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엄마도 인간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딸내미 또한 그래. 그러니까 너 왜 1교시만 하고 왔어가 아니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서 네가 그것만 하고 왔는지를 알아봤어야지. 그러니까요. 저도 먹고 살 이렇게 바쁘니까 맨날 왔다 갔다 그런 생각까지 못 했다. 그러니까 어울림에서 조금 힘듦이 있다. 인간과의 관계가 조금은 어려워요. 얘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것 또한 내 사주팔자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불러주는 애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야지 누가 손을 잡아줄 듯 말 듯 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 애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는 왜 그게 안 됐어 하지 말고 얘가 그게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뒷받침을 조금 해줄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얘가 아픔이 있다, 엄마. 약간 좀 왕따당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학교도 그렇게 안 나갔다. 그래서 학교를 안 나갔다, 엄마. 얘가 공부가 싫어서 학교를 안 나간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나간 게 아니라 내가 그 생활하는 자체가 어려웠었대.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혼내기만 했잖아. 아, 왜 학교가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수업을 끝까지 바꿔야지 이만 했는데 그런 아픔도 있었다는 걸 엄마가 오늘 알았으니까 내 새끼 안쓰러웠다는 마음으로 엄마가 더 토닥거려주세요. 알겠죠? 다 그래 어느 집이고 먹고 살라다 보니까 아, 다들 그렇게 조금씩 몰랐던 부분들이 있다, 엄마.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처음이었잖아. 다 알면 엄마가 경험이 많았어야지. 맞죠? 아,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이 얘기 팔자가 그래. 어, 나 때문 아니야, 엄마. 자책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지나간 거 가지고 생각하면 괴로워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서 사실 알지. 앞으로는 우리 딸은 괜찮아요? 이 얘기 근데 괜찮아, 엄마. 이 얘기 근데 괜찮은데 뭐냐면 얘가 어디에 지금 취직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한 건 나가서 이동을 해야 돼. 아님 취직한 데서 다른 데로 또 뭐 갈 일이 조금 있으려는지 내가 뭔가 나가가지고 지낼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언제 또 가야 되는지 지금 가도 괜찮은지 또 꼭 응원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세요. 아시겠지? 똑똑하고 착하다, 엄마.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 내 새끼 이렇게 어디 틀 안에 갇혀있는 이런 얘기는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나서는 친구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적응이 힘들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식구들을 만나도 외가 식구든 저쪽 식구들을 만나도 이렇게 막 같이 가서 얘기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지금도. 근데 얘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건 엄마가 개선을 해줘야 돼. 왜 그래서 부모가 있어요.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타고 태어난 성격도 있지만 옆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엄마가 보완 좀 해주세요. 알겠지? 얘가 그게 부족하다.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는데 딸 가지고 걱정이지 뭐 아들 가지고 그게 걱정 없죠. 네, 아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잖아, 그치? 네. 얘도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 엄마.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뿐이에요. 알겠지? 그래도 효자둥이 태어났고 엄마밖에 모르고 엄마 위야할 줄 알아요, 애기들이. 그걸로 엄마도 위안 삼고 사셔야지. 그러죠. 돈 있다, 그리고 엄마. 돈도 있고요. 자식들 효자다. 그걸로 위안 삼고 살면 돼. 저 언제쯤이나 진짜 돈 좀 안 떨어지고 살 수 있을까? 엄마, 내가 볼 때 지금도 돈은 안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얼만큼 모으고 쌓고도 중요하겠지만 엄마 돈 없어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구멍나 있어서 술술 세요. 엄마 그러지 않아요. 알겠지? 용기 갖고 사세요. 됐어요? 아빠 한 번 물어봐도 돼? 아빠도? 죄송합니다. 아빠 몇 살이야? 아빠 시운새, 직디, 성이 뭐예요? 조가? 조가예요? 이 아빠 뭐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농업이요. 농사지요? 이 아빠도 근데 고집 자체는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못 말려요. 한데 열이다. 마음이 열이다. 그거는 죽어도 싫어 하면서도 여기서는 여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 나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집이 따로 사는 것도 따로 사는 거지만 생활 자체가 너 따로, 나 따로다. 우리가 말이 그냥 가족이지. 엄마 쉽게 말하면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딸내미 따로, 아들 따로예요. 한 지붕에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빠 뭐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특별히 그러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다 따로따로라 생활비를 그렇게 막 많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솔직히. 주는 거가 어디입니까, 엄마? 안 주는 남자도 있다. 주는 게 어디입니까? 아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애들은 내가 다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런다고 다달이 몇백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하니까 네가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막 이것저것 생각만 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어무짓을 하고 나한테 돈을 안 주고 그것도 아닌데? 그러지는 않아요. 돈이 많이 있어갖고 나만 다 이거 쓰고 저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이런 사람 아닌데, 엄마. 이 사람도 근데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들은 맞아. 괜찮다. 근데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엄마. 난 또 아빠 물어본다길래 특별한 게 뭔 줄 알았더만 별거 없다, 엄마. 별거 없어요?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합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그래서 산자가 또 들어왔다. 다 같이 또 나아간다, 엄마.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 딸내미만 엄마가 많이 이렇게 조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좀 빌어주고 타일러 주고 이렇게 엄마 감싸 안아주면서 하면 이 집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